순창군 기독연합회가 제27회 정기총회를 열고 호계교회 송주인 목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. 송주인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연합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하나님이 뽑아주신 이 자리를 헛되게 하지 않고 연합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데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. 한편 총회에서는 지역연합집회와 성탄트리 점등예배 등 신규 연합회 사업을 논의했습니다. 한편 대화 더욱 이어 주신 것은요시군입니다.